야, 저 아님 오지랖이네. 아니, 지울도 아닌데 왜 저렇게 신경 웃어? 아이고, 잘한다. 저 아무 남자한테도 웃는 거 봐라. 아버지, 무슨 고민 있으세요? 너 때문에 다시 마시고 싶어졌다, 누네야. 너 이제 마음 잡고 이 아버지한테 힘이 좀 돼주면 안 되겠냐? 나도 요즘 아주 힘에 부친다. 무슨 일 있으세요? 아니, 이제 앞으로 아버지 뜻대로 뭐든 다 하실 수 있게 됐는데 왜 약한 소리를 하세요? 그래, 네 눈엔 이 애비가 맨날 강하고 큰소리 치는 사람으로만 보이지. 하지만 그것뿐일 리가 있겠냐. 나도 말이야. 이 아버지도 나도. 네. 아버지 아직 안 주무셨어요? 이 최 변호사가 보내온 상속법에 대한 서류를 좀 검토하느라고. 아이고, 서둘러라고 했더니 아주 일폭탄을 만들어서 보냈어. 애비야, 내일 오랜만에 이 애비랑 오붓하게 데이트나 한 번 하자. 예?